아침을 먹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배가 고픈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원래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아침을 먹은 다음에 든든해서 배가 안고프고 어떤 날은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오히려 배가 고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전에 간식도 먹고 하루 종일 식욕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침에는 보통 바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는데요 이때 시리얼의 우유, 주스의 식빵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난 뒤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배가 고프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아침 식사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식욕이랑 싸우게 되거나 식욕에 굴복해서 하루 종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살이 쉽게 쪄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 저절로 체중 감량이 되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먼저 해주세요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왜 만들면 안 되냐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몸에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살이 쉽게 만드는 체질이 되어버리고 갑니다 그럼 아침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는 아침 식사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이 들어간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리얼도 탄수화물이고 주스도 탄수화물, 빵도 탄수화물인데요 특히 시리얼, 주스, 빵의 탄수화물은 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을 안 넣은 빵이나 설탕이 안 들어간 시리얼이라고 할지라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가루로 만들고 시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를 가루화시키는데요 이렇게 한 번 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우리 몸에 훨씬 빨리 흡수가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요 같은 탄수화물이더라도 빵보다는 밥이 더 낫고 밥 중에서도 그냥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쌀을 가루로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쌀알을 그대로 찌기 때문에 그렇고요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분해가 천천히 돼서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덜 만들게 되거든요 또 아침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저도 한때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사과를 먹었을 때는 한 알만 먹어도 배가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알, 세 알을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분은 밥 같은 전분류의 탄수화물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서 더 크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거든요 특히 과일로 만든 즙은 더욱 더 위험한데요 요즘에 ABC 주스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AB 주스를 사과, 비트, 당근을 따로 씹어서 먹는 것보다 즙을 내서 먹었을 때 액기스만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즙을 먹으면 훨씬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아침 식사가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은 절대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커피나 음료수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면 밤에 수분 손실이 일어왔던 것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간 물은 소화 시스템을 깨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화 시스템을 깨우면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밤사이에 휴식이 취하던 몸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물 한 잔이지만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소모연량을 높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물만 한 잔 마시는 건 너무 배가 고픈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을 한 잔 드신 뒤에 방탄커피나 올리브오일 한 수저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천연 버터와 MCT 오일을 넣어서 만든 커피인데요 방탄커피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고 특히나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아서 아침에 드시기 너무 좋습니다 포만감은 주지만 공복은 깨지 않는 거의 아침 식사의 사기템 수준인데요 저도 14kg을 감량할 때 거의 매일 아침으로 방탄커피를 마셨거든요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MCT 오일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빠르게 지방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지방대사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버터는 포만감을 줘서 점심시간까지 배가 안 고프게 해줍니다 그런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커피 대신에 카카오나 녹차 아니면 홍차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방탄카카오나 방탄녹차, 방탄차 등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탄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요 제가 다음 주에 방탄커피에 대한 영상을 하나를 들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방탄커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드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방탄커피와 완전히 같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올리브오일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고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통 아침을 망치면 하루가 망치는 날이 많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를 망치면 하루 종일 다이어트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식사일기를 쓰거나 식단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아침을 먹었을 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에게 아침은 너무 빨리 흘러가버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으로 사과를 막 3, 4개씩 먹을 때는 살이 야금야금 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왜 살이 찌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사과를 많이 먹었는데도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이유도 몰랐고요 그런데 제가 식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리학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이 쪘었고 배가 고팠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살이 찐 이유는 아침에 먹은 당분 그게 불러일으킨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 선택을 잘하셔서 든든하고 포만감 넘치는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14kg을 감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감량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뒀으니깐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영상 확인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방탄커피를 만드는 정석 레시피 방탄커피의 효과 등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들어와서 영상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